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문철입니다 이번 영상 HLB 한번 볼게요 오늘 10만 6천 3백원 위치하면서 어쨌든 시가 대비해서는 6.3% 양점 보여줬습니다 어쨌든 지금 윗고리가 달리게 되면서 장마감을 했을 때 지금 이 저점에서 매집해놨던 단기적인 차이시렴 매물이 약간은 좀 소화가 된 게 아닌가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4월 23일날 다시 한번 주가의 상승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미리 시초가에 진입한 다음에 단기 진입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HLB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어쨌든 5월 16일날 FDA의 허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FDA의 허가 가능성을 높이는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오게 되면서 지금 개인들의 기대감으로 주가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는 지금 HLB가 저점일 때 9만원일 때 항상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과연 FDA의 허가의 가능성이 아직까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9만원이 과연 HLB의 적정 주가가 맞느냐 이런 부분들 어떠한 악재가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조정이 나오는 타이밍은 어떤 타이밍이다 매수할 타이밍이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HLB 고점 대비해가지고 저점까지 이만큼이나 내려왔는데 혹시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하는 건 늦은 걸까 이런 부분들 궁금하실 거고요 매수한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목표가는 어디까지 봐야 됐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좀 깔끔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 조금만 집중해서 봐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제가 히든 종목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고 나면 맨 마지막 부분에 종목 하나 오픈해놨으니까 여러분들 미리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 당장 내일 시초가에 잡으셔가지고 한 15%에서 한 18% 이전하고 나오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미리 여러분들 힌트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HLB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HLB 이전 영상 잠깐만 한번 보시면 제가 이전 영상에서 HLB 뭐라고 그랬습니까? 3월 26일 날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매도를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보시면 3월 26일 날 제가 한 2,200명 정도가 시청하셨는데 영상에서 제가 뭐라고 하는지 잠깐 한번 볼게요 지금 우리가 생각했던 매도 시점보다 조금 더 빠르게 매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영상을 좀 급하게 찍고 있어요 우리가 매도를 1차적으로 매도한다는 그 시점이 어디였습니까? 지금 이 상담 구간에서 파이널 리뷰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3월 29일 이전에 우리가 1차적인 매도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놀림호 매매를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IR이 나오게 되면서 단기적인 재료 소멸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단기적인 재료 소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했던 우리가 기대했던 3월 29일의 파이널 리뷰가 아니라 그 전에 먼저 IR에서 이러한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1차적인 단기 재료가 소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올라타면서 매집하시는 분들 일단 중단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뭐라 그랬다?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신 분들 중단하시고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부 다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단기적인 재료 소멸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항상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 기대감과 우려감에 있어서 주가의 변동보기 굉장히 화려하게 연출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선반영되고 있는 이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오른 만큼 충분히 올랐고 그리고 지금 단기적인 재료가 소멸되는 타이밍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전부 다 던지고 나와야 된다 지금 12만 7천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당시에 그리고 차트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대로 제가 여러분께 매도하세요 라고 말씀드리자마자 그대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죠? 거의 마이너스 한 40% 나온 것 같은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손실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렇게 단기적인 재료 소멸 지금 이 상당 구간에서 연출되는 이런 변동폭송에서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늘 매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죠? 지금의 HLB가 뭐 리보세라님이 어쩌네 뭐 캄렐리주바이 어쩌네 뭐 이러니 저러니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HLB가 뭔 내용인지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 차트를 보고서 어디에서 매수를 하고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이러한 매매만 반복적으로 장중에 대응하시면서 사고팔고를 반복하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제가 영상에서 전부 다 말씀드렸잖아요 영상에서 제가 뭐 숨결었다가 나중에 서프라이즈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참고하실 수 있도록 영상에서 전부 다 어디에서 매수하고 어디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굳이 HLB를 지금 왜 굳이 저한테 문자 한 통 안 보내셔가지고 이렇게 LB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셨으면 여러분들 어디에서 매도하셔야 되는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굳이 문자 두 글자를 안 보내셔가지고 꼭 이렇게 예방할 수 있는 손실을 예방하지 못하고 손실이 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응을 못하시면서 잘못된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이 워낙 많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LB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제가 바라보고 있는 지금 이 세력들의 시나리오 그리고 HLB라는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지 제가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드릴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 전부 다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18번 이쪽으로 전부 다 LB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LB라고 적어주시면은 HLB라는 종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지를 깔끔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HLB 지금 이 차트의 변동성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우상향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5월 16일까지의 기대감이 아직까지 쉽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FDA 허가가 끝나고 FDA 허가가 나오든 안 나오든 분명히 발표는 날 겁니다 날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다 FDA 허가 승인이 나오든 아니면 실패가 나오든 둘 중 하나는 무조건 5월 16일날 나올 거고 우리는 그 전까지 이 주가의 상승이 어떻게 나온다 개인들의 기대감 때문에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이 기대감만으로 나오는 주가의 상승폭을 우리의 수익으로 충분히 챙길 수 있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HLB라는 종목을 통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지 깔끔하게 말씀드릴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전부 다 010-5073-8518번으로 HLB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이벤트가 좀 있는데 지금 보시면은 24년 상반기 1억 투자금 이벤트입니다 1억 투자금 이벤트 무슨 말이냐 상반기가 있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있겠습니까 하반기가 있잖아요 하반기 이 하반기에 시즌2로 할 거예요 시즌2로 할 건데 시즌2가 진짜 본게임이니까 우리가 본게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1억이라는 목표가액을 세워놓고 하면 만들어보자 얼마 가지고 300만원 가지고 그래서 타점 공유는 무조건 무상으로만 진행할 거니까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관망만 해보셔도 괜찮고요 이미 포트 구성은 끝났습니다 포트 구성 끝났고 지금 HLB처럼 올라와 있는 종목들 전부 다 배제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저점에서 같이 투자할 수 있는 이런 종목들 가지고 전부 다 포트 구성해놨으니까 그냥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관망만 해보셔도 괜찮다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은 입장에는 300분까지만 딱 모실 거고요 선차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웬만하면 지금 들어오셔가지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상반기 끝나고 나서 하반기까지 그대로 가실 거예요 그래서 시즌2에는 입장에는 안 받을 거니까 관망만 해보신다고 하더라도 웬만하면 지금 들어오시길 추천드리겠고요 저도 여러분들이랑 똑같은 금액 가지고 투자하려고 300만원 안 쓰는 계좌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여러분들이랑 같은 비중 같은 수익금 가져가려고 여러분들이랑 똑같이 설정해놨으니까 수익 투자하시는 분들 10만원에서 100만원 하시는 분들도 전부 다 비중 조절 가능하게끔 포트 구성해놨으니까 편하게 들어오셔가지고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시그널 공유는 무조건 문자랑 카카오톡, 텔레그램 이렇게까지만 딱 할 거예요 그래서 문자 가능하신 분 카카오톡, 텔레그램 가능하신 분들 전부 다 010-5073-8528번으로 매수라고 남겨주시거나 LB라고 남겨주시면 여러분들 1억 투자금 프로젝트 링크 그리고 HLB에 대한 매매 타점까지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 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부려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 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더라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